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도심 내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첫 선을 보인 든든 전세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21대 1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당산역 인근에 위치한 한 건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폐업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선보인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입니다. 청년과 예술인, 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계층의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주거 모델입니다. 높은 금리에 전세 사기 여파까지 더해지며 민간 빌라 시장이 위축되자 공공이 직접 나선 겁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빌라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약 70% 감소했습니다. 반면 LH의 매입임대 주택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45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서 좋은 것 같고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들, 스터디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인 든든 전세주택도 등장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의 제한 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양의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민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든든 전세 주택은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LH는 오는 2025년까지 새 집 맛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해 든든 전세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